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냥냥이 펀치 오늘은 저희 새 식구가 또 늘어났어요 엄마묘 새끼묘 얘는 아빠가 아니에요 엉아 그 다음에 엄마 아빠묘는 저기 딴 데 있어요 새끼묘 두 마리 새끼들이 두 마리가 더 태어났어요 새끼들이 두 마리가 태어나서 지금 어미가 박스에 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맨날 박스에만 낳다가 지금 박스에서 꺼내왔어요 새끼들은 새끼들 꺼내와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눈도 뜨고 냥 냥 컴퓨터에 지금 듣고 와서 불편한지 박스에서 꺼내왔어요 더운건지 지금 애들 젖주려고 하는데 엉아가 지금 4개월 정도 된 엉아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빠인 것처럼 아빠는 저 멀리 저 멀리 있어요 네 저 멀리 있고 네 새끼들 엄마 젖 먹네 얘도 이제 2주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분양할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얘네들 새끼 낳았을 때는 지금 놓쳐서 제가 분양을 못 했고요 지금 얘네들은 올려서 분양할 개체들이에요 새로운 새끼들 뭐 분양 안되면 또 키워야죠 응 냥 응 어디 나오려고 어디 나오려고 냥 냥 냥 흠 왜 왜 아프미 흠흠 엄마 냥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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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유 아유 좋아라 그러면 네 오늘은 새로운 식구소개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분양하려고 저희가 암수 갖다놓고 분양 키우고 있는 건데요 분양을 제대로 못올려요 바빠가지고 다음봐요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